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65세부터는 4개 60세부터 2개 건강보험료로 된다는 건데 기존에는 65세에서 2개는 건강보험료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이 치아를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치아 개수 중에서 반 정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56.6%나 60세 이상에서는 50% 이상이 내가 치아가 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가 정말 절실하지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현재 보험 적용에서 더 확대를 해서 65세부터는 4개 그리고 60세부터는 2개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치아라는 것은 오복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생존하고 바로 직결이 되었습니다 치아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건강보험료 다 적용하면 또 우리 비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것은 건강보험료 적용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예전에 원시인들의 평균 수명이 왜 낮았을까 이빨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아서 평균 수명은 길어졌는데 노년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노년의 삶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중에 건강 쪽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빨이에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가 없으니까 인플라트를 하게 되면 원래 정상 치아의 70에서 80% 정도의 힘은 씻고 뜯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틀리가 되는 순간 30%대 40%대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도요 지금 물론 우리나라에서 60세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60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어르신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셨을 때 본인 청년이신데 그런데 임플란트는 또 잇몸이 튼튼해야지만 이거 임플란트가 또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 부분에서도 이것이 좀 확대가 된다면은 뭐 개수뿐만 아니고 이것에서 나이를 좀 내려서 이런 적용이 되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플란트를 너무 빨리 해도 안 좋다는 얘기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플란트가 완벽한 게 아니어서 내구 연안이 기과돼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우리 부동산 대출할 때도 이거를 좀 90%까지 ltv를 90%까지 확장해 놓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90이든지 80이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놓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서도 그렇게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습니다